오랭이 열두 번 물어가면 저 어린 걸 두고 어디로 다 내 땡겨? 지 엄마 기다리는 거잖아 유명해지는 게 왜 그렇게 싫으세요? 그만 좀 합시다! 네? 지방에 그 두 사람이요 아까 그 꼬맹이랑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뭔가 세상에 드러내서는 안 돼 아니 지방 간다더니 와이파이가 안 터지나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? 공.. 공사장? 회장님! 사모님! 아버님! 아 그렇지 그렇지 사모님이라잖아 뭐야? 진료 예약자가 60명? 오오오오